어? 그럼 이런 재창같고 나도 아니야! 재창조차! 잘한다! 잘한다! 어차피... 이거 한국당 돈이 더 받는 거거든. 이게... 이게... 아주 여운은 여운이야. 여우... 말 조심하셔. 뭐라고? 사람이 태어났으면 아무리 선배지만은 후배가 이렇게 하면 참 우리 후배로서 얼마나 잘합니까? 나를 지쳐주는 게 선배라고 어깨다시피 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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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야 말 조심해. 아니 내가... 뭐...뭐야? 뭐요? 아니 내가 언제 형님 보고 그랬습니까? 제가 언제 뭐라고 했는데요? 아니 하도 귀여워서 그러는 거지. 누구 같아요? 형님이요. 언제? 지금이요. 어디서? 여기서. 뭐라고? 대게 뭐고. 별 미친 놈들. 아니 진짜... 진짜 보자 보자... 아니 제가 뭐라고 했는데 그래요? 죽여보니까 보다 이 새끼가... 아니 선배님! 여기 다 물어보세요. 제가 선배님한테 말 함부로 하는 게 이익 없습니다. 죽여보니... 그럼...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보죠. 나 좀 살려줘. 제가 저 선배님한테 뭐... 얘기 저... 저기... 나쁜... 억양 안 썼지요? 네! 물어봤마! 네! 물어보세요! 물어보세요! 상주야! 네! 너 이 새끼야 우리 애들 보고 동생 보고 애들 풀라거래 이 새끼야 너 까불 죽여버릴까? 누구를 해요? 너! 나 죽기 전에 형님부터 죽어. 그래! 내가 먼저 죽을 테니까 화장터 네가 먼저 갈아 이 새끼야. 그 놈을 썩는 건 형님이 썩어. 나는 할 말이 없어서... 이거 보세요! 아무리 이거 보세요! 동생이 지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... 허?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좀 까불고... 자리야! 시장님! 한 대번 모르는 거 없네. 박수 한 번 쳐요. 그러니까... 아무리 선배지만은 후배한테 말은 조심해 인마! 아이고 죄송해요 형님. 내가 또... 아이고 저... 내가 또 다 왔다니 안 떨거면 거길러서... 죄송합니다. 제가 이제 이 무시우를 한번 해야 되는데... 자... 박수 한번 보여주십시오. 됐습니다.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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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? 아냐? 우리 한 번 더 해야죠? 지금 하면 재미가 없어. 지금 하면 이따 할게. 같이 그래! 내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. 뒤에 가수가 쫙 깔렸거든. 자 그러면 죄송하게 되세요 큰아버지. 죄송합니다. 말 좀 조심하겠습니다. 앞으로 조심해 인마. 다음 달에 올 거지 또? 다음 달은 올 거지 새끼야. 아이고 진짜 죽갔어 쟤 때문에 아주. 잘하죠? 아이고 자작하래. 아이고 자작하래. 이게 이슈.